히르커스 디스커버 30리터 배낭입니다. 히르커스 디스커버 30리터 배낭 제품 특징은 튼튼한 지퍼와 침수 방지 덮개, 회전 가능한 상하 스틱 수납고리, 무거운 짐을 많이 수납해도 터지지 않도록 스트랩을 보호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버클을 사용했습니다. 우천시 가방 보호를 위해 레인커버 내장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레인커버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형광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천시 배낭을 덮었을 때 배낭을 메고 있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나 차량에 그렇게 이제 쉽게 눈에 띄도록 형광색으로 제작이 되어있고요. 튼튼한 지퍼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물주머니 들어가 있고요. 또 허리에 보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소지품이나 휴대전화 등을 패칭할 수 있고 또 등판이 이런 식으로 떠있습니다. 등판이 떠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으면서 이렇게 땀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신속하게 이제 이렇게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요거는 30L 배낭이고요. 당일산행이나 가벼운 등산로에 적합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뺄고 있는 전부에 있는 사람들과